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의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밤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밤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야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아평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애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로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혜수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쓴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혜수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로에 거주하는 모합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혜수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루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문족 속의 땅 야뽑한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첫 번째 설교로 모세를 통해서 호레베에서 시작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모세가 설명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또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지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스라엘을 진노하신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로 인해 광약길을 떠돌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더 짧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강약까지 세렛 시내까지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7일길이 38년길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38년간의 광야에서 떠들게 되고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심지어 모세도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모아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 참 불행하고 또 불쌍하고 또 심지어 처참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그들에게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모세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의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애돔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 땅은 애돔 다시 말해 애서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니 그 땅을 조용히 가라 했습니다 심지어 물도 먹을 것도 돈을 주고 그들에게 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자손님 모합과 안문 자손의 땅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조금 더 침범하지 말고 조용히 건널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애돔과 안문과 모합 자손의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한 평 또 마땅히 풍족하게 먹을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돈을 주고 사서야만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삶으로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운하다 여겨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데 땅 한 평 주어지지 않고 먹을 양식이 풍부하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마치 애돔과 안문과 모합 자손의 입장에서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태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운하다 여겨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모세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1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의 신이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장막을 어디 쳐야 되는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셨다 이것이 모세가 기억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늘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또 대적의 위협 앞에 놓여있고 또 갈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가지 불안한 모습의 시간을 보냈지만 모세가 기억하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광야 40년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안전이 없었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런 애통함과 또 불안한 시기로 기억했지만 모세의 기억으로는 그들은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간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이만한 복이 어디 있나요?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문제가 없고 또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세워지는 환경과 상황이면 참 복받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먹을 것 주지 않으시면 구임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우리 광야 40년은 가장 복된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 징계의 시간, 슬픔의 시간으로 기억하지만 모세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지난 삶 가운데 눈물이 끊이지 않고 아픔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문제 때문에 시눔하고 아파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문제는 언제 내게서 떠나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셨던 주님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1820년 뉴욕 작은 마을에 태어났던 한 어린 소녀가 6주택 되었을 때 의사 실수로 그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패니 클로스비 라는 어린 아이 그가 어린아이로 참 고통의 시간을 지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1만여 개 이상의 찬송을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85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함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페니 클로스비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삶이고 불행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셔 주시니 그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쓴 찬송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찬송가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페니 클로스비는 세상의 환경의 그 기준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 그녀와 늘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으니 그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향해 있으니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구속한 주만 보이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평과 상황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 구속한 주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 지금 현재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모세는 에동과 모합과 또 암몬 자손들의 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로자손에게 아르르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9절에도 암몬 자손의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에동과 모합과 암몬 자손에게 땅을 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동에게 모합에게 암몬에게 주신 땅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 그들에게 형편을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에동과 모합과 암몬 자손에게 허락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에동과 모합과 암몬 자손에게 끝까지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곧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 에동과 모합과 암몬 자손에게 주었던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가난한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동과 모합과 암몬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한 번 26절부터 나오는 요당 동편 해수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수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수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당 동편에 있는 해수본 왕 시온과 다쳐서 싸울 힘과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이 그곳의 가운데 허락한 전쟁만 허락한 땅만 허락한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롭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렵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전적으로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들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않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실패가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 주님의 길이 어디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것이 내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고 때로 평탄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된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로 주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다시 보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 같고 하나님 내 눈으로 보면 이 길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눈으로 보면 이 길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면 내가 오로지 순동하겠습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아는 것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이 시간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보여지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 나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지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구속한 주만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 삶을 다시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지난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함으로 마이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난 삶을 바라볼 때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난 삶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마이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 40년 동안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너를 안으시고 너를 품으시고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전함으로 마이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그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이 열려서 내 지난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난 눈물의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그 눈물을 이겨낼 수 있었고 고통의 시간을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성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환경과 상황 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소원의 행함으로 바라보면 이 길은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고 또 저 길은 너무나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판단하기를 그치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길인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이 허락한 길로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만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내게 선하신 아버지이시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할 뿐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동과 모악과 암몬자선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 이야기하고 해소본왕 시훈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믿고 따라할 뿐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가난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한걸음 한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을 허락하실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